레전투를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최대 체력 몸통 빼앗치기 똥퐁 박치기 안 죽을만한데 자꾸 죽네 또또또또 또또또또 보다 디펙트가 더 재밌고 쓰지 몇번째 우주에서 슬더스 하신지 똥땡이 컷 똥땡이 컷 완 파 절 단 박 치 기 절단 단 이런거 강화하는거 별로 맘에 안드는데 의심 램은 매우 실망 아 엘리트 잡을만한 뭐가 안나왔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승천 나실때는 절단 겁나 싫어했었는데 흠 승천 올라가면 게임이 바뀐 아 글데 어디갔어 아니 손 후집고 강화까지 했더니 아 조졌다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아니 패턴이 왜 이래 아니 내가 못할 짓은 거 아니잖아 패턴이 왜 이렇게 떠 아니 잠깐만 안돼 체력 아 수리검 재물 연소 파열 뭐야 세트 메뉴 자 어디로 갈까 카드 더 봐야겠지 수비 어디갔어 수비 특 수비 카드 아님 클래 전장 파워 카드 한정도 얻고 싶은데 에잇 재물 강화해도 잡을 수 있겠지 철단이 두 개나 있는데 자 자 아까 그냥 빼야겠다 빵파 빨리 났으면 체력 훨씬 잘 깎았을 텐데 아쉽다 아 아 아 와, 의질의질하네 잠깐만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앉았으면 영원히 잘 보냈다 잠들뻔했어, 주년 호식, 몽디, 무적 호식, 몽디, 무적 호식하자 눈큐브, 소주, 노상목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마음에 안 들어 돈 쭉 땡겨서 상점을 한 번 보자 흠 못먹었죠 이도류 징끈 난타 이도류 포식 이도류몸박 이도류무돌 파워카드가 나와야 그거 보면서 덱을 좀 만지면 좋을텐데 아까도 파워카드 하나도 안주더니 이번에도 화하우 핑뿜기 수리검 보면서 갈거같은데 잼구함 다음 상점 보자 아 진짜 상점 중에 왜 자꾸 나대지 상점 주인아 나대지마 어 어 아까부터 시험만 나면 왜 자꾸 빡디를 당하는걸까 아까부터 아까부터 현돌 때문이었긴 했지만 현돌이 셀을 강하게 키웠다 동겹사 동겹사 헉 야늄을 떴네 진화 떴네 근데 진화 살 돈 없지않나 돈 좀 빚내서 진화 써야되나 몸박을 하나 더 하고싶은데 몸박을 하나 더 하고싶은데 몸박 진화 제거하면은 육압 살 돈이 없는데 몸박을 사지말까 몸박을 사지말까 몸박 걸을만한데 무장해제 아니면 유령갑옷 혼자 가긴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널 위해 준비했어 무장해제 무장해제 기볶 다 다 소돌 난타 우칼 공격 카드 그만 넣고 싶은데 스킬 카드를 넣고 싶은데 아니면 딜 센 걸 넣든가 아니면 소용돌이 넣으면 수리건 보기 훨씬 편하고 덱이 약해요 아 크릇 보통 이 꼴을 잘 안 낳는데 재수가 없는건지 앞에 엘리트 있는데 야 소주 먹는게 나왔을까 조용수 드로우 잘 떠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잘못 눌렀다 진짜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드로우 잘 나왔네 드로우가 엄청 잘 나왔네 아수구임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집에도 있고 아 제발 드로웨이럼 뽑아봐 제물만 빨리 나왔어도 이렇게 나쁘진 않았을텐데 도움 도움 어우 다행이다 안때리네 근데 때려써도 됐네 요거는 세개다 먹을만하네 그래도 후리검의 독가리인데 파리케이드가 제일 낫겠지 맨들맨들한 돌 맨들맨들한 돌도있던데 아아아 높 뎁 뎁 드레이게임 빨간각기둥님 41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1 41 내 포샤나가워 죽겠네 대이드메 포옹 무감각이 더 좋았을 것 같네 아씨 한판 붙어볼까 해송이 아 제발 아 안돼 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응 안 치를거야 징끈 몸박 전함 아 요거는 세개 다 먹을만한데 낫다 아 이거 앉아도 될 것 같은데 개 쫄보처럼 자야되나 없어졌던 깜짝마 또 또 본격용 사무사람 대기용 쇼 오고 이 이들의 쉼터 거펜 이들의 쉼터 호시기랑 무돌돈의 이돌류 가져가네 무모한 돌치는 좀 돌려줄래 호식은 안줘도 되는데 호식은 안줘도 되는데 호식은 안줘도 되는데 호식은 안줘도 되는데 호식은 안줘도 되고 호식은 안줘도 되고 호식은 안줘도 되고 하! 대상절곤 대상절곤 V포션 단교돌파 광폭화 악마의 형상 아이스크림? 광폭화? 인테레스팅 아니 잠깐만 왜 나는 에너지 우물이 없죠? 이건 사기야 광폭화 아 몸박아 썼다 시청자 누가 진짜 가시인지 알려주죠? 코싱 남겨놨으면 더 좋았을텐데 미도류 코싱 아 진짜 에너지물 났어야 했는데 상황 거지에서 그러네 과연 장벽을 먹어야 될까 유령갑옷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나 쓰기 싫은데 너들 두 마리 또 다 먹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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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한가실 것처럼 하시더니 엘리트 가시네 육을 안주는 엘리트 하혈이다 사혈 서브 달다 나한테 사혈은 음료수 같다 의자 두번 돌리면 성공 역시 엘리트 해외 과연 이 엘리트 타워 인싸용 선글라스 되게 터지네 아이 드로 왜이러냐 진짜 너무하네 나란 남자가인지 복발로 방송마저 터트리지구 후후 방송을 터트려버리면 안좋은거 아닌가 호시 빠이 염주 불조약 다신 연타 아니 염주 꼴리실네 나는 아— 사실 막상시에 의자를 두 번 돌리면 낭송이 터진다. 딸막상식 병번개의 병제물 병사야이랄까? 바리케이드 안 놓치고 싶은데 나는 적주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송출캠을 박살낼 수 있다. 좀 더 두려워 내 적수 뭐지? 내 고스트다 어디갔어? 다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터지겠네 그냥 아 쓰레기 요리 다 해놨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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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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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아니 some 아이 아저씨 혼자 다쳐먹어 그냥 몸통 박치기 경로 경로 불보면 진화 강화하라 아니 에너지 모아놓으면 다 없어지네 대책없이 쌓이는 것보단 없어지는게 낫긴 한데 왜케 낫겹파 흘려보내기 치나간거스 치나간데루 인심도 고통 치나간거스 이걸 못먹네 야 150됐다 킹려 갓내기 강화를 해놓을까 답은 재물강화다 아리케이그 어디갔나 여깄네 맞아서 들어보자 진짜 빡세네 이제 잡았다 위로 서순환 잘 붙으면 센데 내려서 룬피라미드가 좋은거 아니겠어 잠시 후 룰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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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만 뜨면 첫 핸대로 혼색이 없다. 안 떴다. 안 불 속 거짓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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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해 요즘 몹들 왜 이렇게 게임 잘하는 것 같지? 정답, 독수나한 무한 다혈이 완전히 회전해 또 저 패턴이야 3종 디버프 연탄은 아니네 단탄은 맞으면 내가 그리스는 사실 신작 개발 안하고 쓸데스 플레이어 데이터를 기반해 플레이어의 대비 맞춘 가장 사망으로 된 최적한 패턴을 적용하고 있다고 바랍니다 파렛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athon 아니시 못먹었어 컷 저거 먹는거보다는 아 잘못 걸었다 위장크림 필요없겠지? 위장크림 수비 4개 흘레 2개 위장크림 필요하겠다 불두약 위장크림 제거 이렇게 가면 되겠네 위장크림 아 이거 심장전에 방어도 올릴 수 있나 사혈 이거 사혈이 있어서 될 것 같다 지금 사혈 너무 좋아서 지금 사혈 너무 좋아서 아잇 재물팩 뭐하냐 뭐해 바나먹사 나올수도있으니까 아잇 회자 두번 돌리기 성공 두번 도는 모일러 것 무난하게 깨는 각일 것 같긴 한데 뭘 누겠다 또 어떤 거지같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 범탑이니까 아! 아 이거 보려고 그랬어 의도된 것입니다 실수 아님 집에 잠시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메가크린놈들의 운보입니다 메가크린놈들 엄냄냄 비행기 비행기 장난치나 진끈 안에 어떻게 무감각이 없죠 진끈 쓰고 싶은 게 지금 해가 다 차서 드롤을 못 보기 때문에 해 줄여주기에 지금 꿀꺼같아 이거 지금 고동때문에 뒤로 개쩔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의 let's go 이제 안전 이제 이겼다 아마도 어차피 퍼펙트 아니니까 방어도 보셔 먹을 필요 없겠지 기가 깎여야 눈큐브로 들어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어차피 퍼펙트 어차피 퍼펙트 어차피 퍼펙트 어차피 퍼펙트 흥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혈 흘러보내기 사혈 흘러보내기 또 다역배까지 간다 이스른 아이언클래드 1승 홍게볼라 그랬는데 실수로 넘겨 모르네 크렘린 뿔 11, 수리검 57 민첩, 뱃머리 550골드, 룬큐브 110장 드로, 청동비늘 387딜, 아이스크림 180보존, 양초 6번, 땅절근 19번, 독고 0힐, 비행기 0힐, 독고 0힐, 에반드, 염주 0번, 염주 삭제존, 염삭필,